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전문가 이아린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엉덩이 운동법을 준비했어요 의자 있으시죠? 의자라도 되고 탁자라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벽에다 손을 짓고 하셔도 되세요 내가 내 체중을 어느정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살짝 양손으로 터치하시고 이때 이렇게 매달리시거나 체중을 실으면 안되고요 약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뒤꿈치랑 엄지발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하고 엉덩이 근육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서만 있어도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에요 손끝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데 이때 내가 엉덩이를 안쪽으로 꽉 오므린다 엉덩이를 안쪽으로 꽉 오므린다 그런 느낌이에요 양쪽 엉덩이 근육을 안으로 강하게 조여서 두 엉덩이가 마주된다는 느낌으로 해보실게요 이것도 1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흥므린다 흥므린다 gm 흥므린다 흥므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